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서로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삶을 돌아볼 때 결정적인 순간 아니면 극적인 순간 잊지 못할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늘 단체티만 입고 살아가서 단체티라는 별명으로 살았던 저 정말 멋을 일도 모르고 살았던 저를 구원하여 준 아내와의 만남과 결혼의 순간이 저에게는 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를 닮아 너무 예쁘고 귀여운 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순간이 정말로 잊지 못할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취 또는 성공 등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인생의 극적인 순간 또 잊지 못할 순간들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리포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다 달아서 그동안에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한 그의 고백입니다 확신에 찬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사건 그의 평생에 절대로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에게 가서 1절 본문에는 사실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헬라오 원문에서 번역을 할 때 빠지게 됐지만 헬라오 원문을 보면 본절의 맨 앞에 그러니까 서두에 그러나라는 접속사, 대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 접속사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상반될 때 서로 상반될 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이 기억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제일 처음이 그러나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 앞에 상황과 지금 이 뒤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테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금이 전하여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보금이 전하여지고 그 보금이 전하여지는 곳에 많은 이적과 그리고 기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금이 전하여지고 또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성이 보금화가 되는 놀라운 보금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이 사도행정 구장 바로 앞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뜨거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 단어가 쓰이면서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등장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는데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신성모독제로 그를 돌로 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어느 청년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전 과정을, 그 전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적이고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하고 처참한 피흘림과 그 죽음을 바로 얼마 전에 사울은 바로 눈앞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그 잔인한 박해 처참한 박해의 선봉장이 되어서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죽일 자들 믿는 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의 얼굴이, 그런 그의 표정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메색을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고 다메색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과 다메색과의 거리는 약 22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길고도 험한 길을 사울은 지금 열심히, 열심히 다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어오기 위해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메색에 피신을 하였고 그 결과 다메색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소식이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그는 22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 다메색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가 열심을 다해 걷고 있는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길은 자신의 신념의 길이었고 자신의 정의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잘 성사되고 잘 처리만 되면 유대교 내에서 앞으로 출세가 보장된 탄탄대로의 길이었다고 사울은 생각하고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 사울이 열심을 다해 달려갔던 이 길은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망의 길이었고 또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전혀 새로운 길을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은 좁고 힘든 길이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받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비판과 온갖 박해를 당하였고 끝내 참수형을 당하는 길이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은 실패의 길이었지만 사울이 새롭게 걷게 된 그 길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으며 영원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어떤 열심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가 죽기까지 초질관하게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오직 그 길 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지금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아무도 멈출 수 없고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멈춰 주십니다 모두가 멀리하고 포기했던 사울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으며 방향을 읽고 헤매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열심은 있었지만 그릇된 방향 잘못된 방향 죽음의 길로 내달리던 사울에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이 누구신지 묻는 사울에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을 둘러 비추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자신에게 임하셨음을 사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울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결정적인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당시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는 중 담의 세계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오늘 이 사건 이때의 시간은 오정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즉 낮 12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어디에 떠 있을 시간입니까?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 시간이 바로 정오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그때 사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기에 중동 지방의 정오의 태양빛을 뚫고 임할 정도로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빛 속에서 세상의 빛이 참빛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임을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빛 앞에서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울의 전생애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자 같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그가 붙잡고 알고 믿었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부질없는 것임을 자신은 무지한 자임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갔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가 이 빛 앞에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 결정적이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그가 이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이 곧 오늘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사울을 빛으로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친히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음을 무엇을 향하여서 걷고 계십니까? 달력을 한 장 뜯는다고 새로운 한 해가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만을 외치고 여러 번 다짐한다고 되뇌인다고 충만한 한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며 오늘 2023년 1월 11일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목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다메색 도상에서 사울을 둘러싸던 그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둘러 감싸고 계십니다 그 빛 앞에, 그 빛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빛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빛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부라 여기고 꽉 움켜쥐었던 세상의 빛 부질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뒤로하고 참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하며 그 빛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빛을 쫓으며 살아감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세상을 향해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극적인, 잊지 못할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는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춰주시던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매일, 매순간이 새롭고 잊지 못할 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돼요 우리 가정 memb ma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